안녕하세요 여러분. 바스 이스타스. 베를린에서 왔어요. 함께 노래할겁니다. 무서워요? 이따 나 끝나고 늘 잊지만 저희 끝에 싸인을 할 때 형품으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결혼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. 집에 금발이 난리거든요.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. 저희 이제 두 곡 남았는데 저희도 앵코를 한 곡하고 요곡을 마지막으로 해볼까 합니다. 네? 그러면? 대놓고 앵코를 안하면 집에 가면 되죠. 그리고 좀 전에 문신 새기고 왔거든요. 제가 사실 이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노래 연습보다는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. 살을 한 10kg 빼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까 그 마이크님하고 저하고 착각하더라고요. 사진 보냈더니 어?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? 말이면서 무슨 말인지 맥락을 이해 못하실 상관없습니다. 그냥 웃으신대요. 여기서 딱 하면 웃으신대요. 딱! 박수! 네. 한 옛날에 이런 일 했어요. 배로 이르면서. 자 다음은 저희가 오지밴드입니다. 저희는 오지밴드고요. 사실은 오지오스본을 좋아해서 오지밴드는 아니고요. SK텔레콤을 행사하기 위해서 5G밴드였는데 오지 못했습니다. 그런 의미로 오지오스본의 미스터 크롤링! 전화해드리겠습니다. 오오오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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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